자, 2012 엠넷 트윈티즈 어워드 오늘의 수상자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발표를 이차영씨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할까요? 네네. 아, 휴대폰이 있는데요. 아, 제가 이분들 엄청 팬이거든요. 네. 어, 2012 엠넷 트윈티즈 초이스 트윈티즈 온라인 뮤직 부분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인조 밴드 버스커 버스커는 지난 3월 발표한 데뷔 앨범으로 두 달 만에 1,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새로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온라인 뮤직계를 청약한 버스커 버스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브래드 어떠세요? 놀랍고 좋습니다 저희들 노래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 know? understand? 그니까 라이브 보트 아, 오, 진짜? 예, 플리즈 tell me Who is sexy? 어? Us 우리 뽑아주세요 네